안녕하세요 인스타의 여러분 공민지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요. 수분 때문에서도 저는 6시 이후에는 식사를 빼고 좀 이렇게 헤비한 거로 식들을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저염식 식단으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럭키스나 여성스러운 바디라인이 강조되는 그런 옷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평상시에는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이 늘어나는 그런 옷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라이터는 케이티무스예요. 굉장히 시크하고 지적이면서도 도시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이 늘어나는 그런 옷들들 여기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패션은 자신을 제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